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5월 21일날 치렀던 고3 학력평가 세계사 부분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났으니 이제 오답풀이를 분명히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구조화가 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된 키워드를 얼마나 줄줄줄줄줄줄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는 게 목표지 모의고사에서는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에이 나 안 해 하고 던지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다시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지만 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1번 문제는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명사입니다. 문명사. 산의 문명과 관련된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 문명, 인도 문명까지. 여러분 반드시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자 화폐 속의 고대 문명 이야기인데 가문명입니다. 이 화폐는 이라크에서 발행된 것이다. 화폐의 중앙에는 함무라비 왕이 나왔죠. 이라크가 누군지는 몰라도 함무라비 왕이 나왔고요. 태양신으로부터 왕의 건의를 인정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문명은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고요. 거기 함무라비 왕의 기존의 법을 집단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네.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봅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랑 비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주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봤던 거 뭐 있어요? 여기서 함무라비 왕으로 대표되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구나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곳을 좀 확대해서 히타이트라든가 페니키아라든가 헤브라이 같은 거 봤고 그 헤브라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유대랑 이스라엘 왕국이 됐으면 그 중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누구한테?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유대는 신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했다. 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압축강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갔나? 연결연결 고리해가지고 여러분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거는 답은 1번이겠죠. 지구라트에서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축조했다. 다음 2번 파라오가 신권정치했다. 이집트 문명, 갑골문자, 중국 문명, 하라파와 모인주다로 인더스 즉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자연현상을 찬미한 베다를 제작했다. 베다, 자연현상 찬미 이거 브라만교죠. 브라만교는 이제 겐지스강 유역을 장악했던 아리아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이고요.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다음 2번 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가인물을 한번 골라봅시다. 일단 베르댕 조약인데 물어봐야지. 베르댕 조약 몇 세기야? 9세기야. 몇 년이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843년. 그런데 베르댕 조약의 9세기 무렵인데 이게 프랑크 왕국이 결국에 쪼개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르댕 조약은 이러이러한데 해설을 보니까 이 조약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누구? 이 가인물은 카를로스 대제인지 알 수 있겠죠. 카를로스 대제. 서로마 황제로 대감받았구나. 대감받았던 때가 언젠데? 딱 800년이잖아요. 800년에 대간을 받았던 카를로스 대제. 글씨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투를 들어선 자손대사의 내분 속에서 체결된 게 베르댕 조약이더라. 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뉘게 되더라. 자 그래서 3개의 왕국으로 분열됐다. 그럼 카를로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인물 문제입니다. 뭐 했습니까? 카를로스 대제는. 대관받았고요. 그리고 문예부응했죠. 르네상스 했죠. 그게 끝이야. 볼까? 답 1번. 성상파괴력을 반포했다. 이거는 교황 레오 3세가 아니고 황제 레오 3세였지. 기억나? 황제 레오 3세. 이 황제 레오 3세는 어느 나라 황제였어? 누가 신성로마 제국이래.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 726년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신성로마 제국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번. 카를로스 왕주를 개창했다. 이건 피핀이죠. 그 피핀의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 아닙니까? 피핀이었고. 3번. 니케아 공예를 개최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다. 콘스탄티누스. 4번. 궁정학교로서에서 문예부응을 일으켰다. 문예를 부응시켰다. 카를로스 르네상스라 불렸던 궁정학교 수도 아엔에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답은 4번이에요. 5번. 트루프와트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마르텔이죠. 마르텔. 카를로스 마르텔이 트루프와트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누구를 밀어낸 거야? 이슬람 체력을. 그 당시 이슬람 체력은 어떤 나라인데? 우마이야 왕조. 기억하는가? 그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왔던 이 트루프와트의 전투는 어느 산맥을 넘어서? 피데네 산맥을 넘어와서. 피데네 산맥도 키워드로 기억하시고. 몇 년이야? 732년이야. 그런 것도 기억하... 기억하시면 되겠다. 뭐지? 자, 2번 됐고요. 2번의 답은 4번이더라.